6월 모평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드에서 지구과학 강의 여러분 박선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 6월 모평을 대비해서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6월 모평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일단 약간 축구 경기로 따지면 전반전 끝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하프타임의 느낌이 나는 건데 여러분들이 6월 모평을 맞이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좀 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지금 아마 모평에서 등급을 더 높이려고 점수를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할 게 사실 되게 많죠. 그렇죠? 되게 많잖아. 지구과학도 전범위가 나온단 말이죠. 지구과학 1 같은 경우에. 2는 안 그렇지만 1은 전범위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전범위가 나오는 이 시험에서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약점이 어디인 걸 갖다가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여러분들 조금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의 팁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이 캐스트를 갖다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이 이제 작은 계획 큰 성공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6평도 우리가 실전처럼 보는 게 맞긴 해요. 그죠? 그렇지만 수능은 아닌 건 확실하잖아요. 이게. 그치? 수능은 아니죠. 수능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어 갈 것이냐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갖다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이 이제 공부 진행할 때 단원이 4개가 있죠. 크게. 이게 1, 2, 3, 4단원이 있잖아. 그죠? 4단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단원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특히 이제 4단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천문이잖아. 이게. 천문 파트라서 상당히 학생들이 아직까지도 까다로운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천문 파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좀 세우셔야 돼요. 지금 모평이 대략 한 2주 정도 남은 시점이거든요. 선생님이. 이게 올라갈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한 열흘 정도? 열흘 정도 남은 그런 시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 남은 시점에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면 이런 거야. 계획을 너무 여러분들 크게 세우지 마세요. 선생님이 시험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계획을 크게 세우잖아. 예를 들어 뭐 그래 전단원 다 복습 뭐 이렇게 세우면은 내려놓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실천하지 않고 공부를 그냥 수박 걸탁기처럼 한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대비를 하려면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6평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획을 좁히세요. 작은 계획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작은 계획. 선생님이 작은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동안 3월하고 4월에 시험을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등급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 친구들이라면 자기가 뭐가 취약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고 등급이 좀 안 나오는 친구들이라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게 특징이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거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가장 강한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이번 6평에서는 반드시 이거는 해놓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단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쉬운 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자고. 1단원에서 문제가 나오면 다 맞추자. 그럼 여러분들 한 열흘 동안 1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을 텐데 1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을 텐데 10일 동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좁혀지는 거야. 이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다 그냥 무조건 그냥 막 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는 과목이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그 과목을 전부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야. 물론 공부가 지속적으로 되어 왔으면 오답 정리 정도 하면 되는데 취약한 부분들이 있거나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 단원씩 공략해 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게 몇 문항 정도 나오냐면 여러분들 문항수로 따지면 얘가 1단원이 한 5개에서 6개 정도 나와요. 그리고 2단원이 5개에서 6개 정도 나옵니다. 3단원 4개 정도 나오고요. 4단원 5개 정도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나는 1단원을 공략할 거야 라고 결심을 했어. 뭐 1단원 뿐만 아니라 다른 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약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다 맞고 싶거나 뭐 이런 단원들 있잖아. 그런 단원을 선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5개에서 6개만 맞히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치?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5개에서 6개는 반드시 맞힌다가 중요한 거야. 이게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전략을 딱 세운 다음에 내가 전략을 성공시켰어. 내 전략을 성공시키잖아. 이때의 성취감은 여러분들 엄청나요.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공부를 할 때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이끌어 나가야 돼. 여러분들 6평이 물론 1등급 받으면 좋아요. 다 만점 받으면 좋아요. 이걸 받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근데 지금 내가 실력이 조금 모자라 내가 느끼기에도. 그러면 1등급 2등급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목표는 1단원 다 맞기.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2단원 다 맞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평도 볼 거고 사설 모의고사도 볼 거고 되게 많이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들 한 개씩 한 개씩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완성된 실력을 갖다가 갖출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시간은 되게 많습니다. 시간이 여러분들의 편이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늦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성취감을 느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공부를 진행하려면 우리 이번 6평에서 내가 목표로 한 단어는 반드시 맞춘다. 이렇게. 계획을 좁혀서 내가 이건 반드시 맞추겠다. 나머지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기본 실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그러면 목표로 한 단어를 반드시 맞춘다. 이런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학습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다 맞으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취약한 게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학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크게 계획 세우지 말고 그냥 이걸 확실히 하자. 이거 확실히 하자. 이런 정도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일이 많을 때 할 일이 되게 많을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요. 계획을 좁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반드시 해내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씩 더 한 발짝 한 발짝 하루하루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나은 모레.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전진하고 있으면 성공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시고 학습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또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면서 같이 발맞춰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6평 잘 보시고 수능 때까지 한번 잘 달려봅시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시험 잘 보세요. 끝!